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찬솔님, 사카스님, 아리님, 파발마님, 몽땅님, 맨발님, 유태한님, 박흔님, 우리 맘님, 베토벤님, 이분님, 한티님, 정하라님, 늘풀님, 꿀꿀님, 불나비님, 송정님 모두 합해서 28분이 되시겠습니다. 다시 호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엄지님, 둥글님, 올리스님, 율려님, 아네스님, 수선아님, 산다레님, 수고리님, 가병님, 안단태님, 몽식님, 해찬솔님, 사카스님, 아리님, 파발마님, 몽땅님, 맨발님, 유태한님, 박흔님, 우리 맘님, 베토벤님, 이분님, 한티님, 정하라님, 늘풀님, 꿀꿀님, 군나비님, 송정님, 박흔님, 28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추노추동 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맨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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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추노 운영위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뜨거운 감사와 도구로 상품권 시상을 하셨습니다. 일동 촬영 회원님들께 경례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기념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